안녕하세요 다익스토리 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또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아주 너무 건강하고 너무너무 이쁘게 잘 길러 놓으신 아주 윤이 반짝반짝 나는 아이들 오늘 이 아이들을 기르고 계시는 분이 몸이 편찮으셔서 다이체로 통채로 내놓으신다고 하는데요 매장을 하고 계신 분이나 또 앞으로 또 매장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그런 사장님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잘 애주중지 잘 길러 놓은 아이들 인데요 아주 너무너무 윤이 반짝반짝 나는 아주 깔끔하게 잘 건강하게 길러 놓은 이 아이들을 통채로 내놓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가지고 지금 아주 헐값에 착하게 내놓으신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하방 하시는 분 화원을 하시는 분 사장님들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사장님들 보시고 이 아이들 아주 착하게 다이가 지금 총 4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4개를 아주 착한 가격으로 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엄청 많고요 화원 포함해서 착한 가격으로 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많답니다 이렇게 완전 제품들이고요 이렇게 파킹필덤도 있고 완전 애지중지 잘 기르셨던 이렇게 멋지게 기르셨는데 몸이 많이 편찮으신가 봅니다 이렇게 다 몸값 구한 아이들로만 이렇게 있답니다 치아와 굼도 엄청 멋진 아이가 이렇게 많고요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멋있는 이 한 다위랑 그 다음에 이 한 다위 이렇게 이렇게 할로윈 철화도 많죠 이렇게 철화도 많은 이 한 다위 두 다위 그 다음에 이 다위가 세 번째 다위 이렇게 세 번째 다위에도 이렇게 두드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두드리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엄청 많아요 이렇게 몸값 구한 아이들이 많답니다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잘 길러 놓은 엄청 건강하고요 아주 이런 거 보면 하엽 하나 없어요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길러 놨습니다 다위도 엄청 또 딴 데 비해 다위가 길이가 더 길다고 합니다 길고 넓고 6m 정도 잘 나와요 네? 5m 한 7... 6m 정도 깐 부족해요 네 5m에서... 6m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다위를 총 4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이렇게 세 개가 두드리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창이 한 다위가 있습니다 창이... 예 여기가 창입니다 요 다위까지 총 4 다위가 지금 있는데요 아 그래요? 4 다위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디에요? 아 여기까지? 요 할로윈... 할로윈 철화랑 캐시미어 철화들이 이렇게 가득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총 4 다위 반입니다 4 다위 반 요 4 다위 반이 그분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예 혹시 요 아이들이랑 지금 장사하시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장사하시려고 하신 분들 네 사장님들이 보시고 한번 또 오셔서 문의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엄청 몸과 그아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창도 그렇고 또 두드리들도 그렇고 아주 몸과 그아한 아이들이 이렇게 가득 있는데 아주 착한 가격으로 해 드린다고 합니다 요... 지금 이... 아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전화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사장님한테 문... 우리 사장님한테 다육이사랑 사장님한테 문의 해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요... 다육이사랑 옆에서 키핑을 하고 계시는 분의 다위입니다 진짜 건강하게 잘 키웠습니다 보니까 하엽 하나 없습니다 하엽 하나 없고 아주 건강합니다 아이들이 다 이렇게 건강하고요 진짜 이쁜 아이들이 많아요 진짜 이쁘고요 진짜 멋있죠 이렇게 멋있는 대품들도 많고요 파키피덤도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꿀벅지 어마어마합니다 요렇게 멋진 아이들이 뒤에서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오... 진짜 건강하죠 이렇게 꿀벅지가 어마어마하고요 하엽이 하나 없어요 하엽이... 전 진짜... 하엽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을까요 와... 진짜... 손이 많이 가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몸도 아프신 분이 와... 지금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이렇게 착하게 내놓으신다고 하니깐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6m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 끝에서 이 끝까지 6m가 된다고 합니다 와... 멋있죠 다 두두리들이에요 세다이는 두두리들이고요 한다이가 창입니다 오... 오... 이렇게... 히쳐금도요 이렇게 건강하고 안 된 제품이네요 오... 요런거 하나에도 100만원 거의 가까이 하던데 와... 멋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